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드머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기한 아이템을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나 판매하는 거고요. 젤리빈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는지. 젤리빈이라고 콩 모양의 젤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젤리 중에 한 봉지에 각각 다른 맛으로 30개가 들어있는 제품이 있어요. 30가지 맛의 젤리빈. 더 젤리빈. 이걸 제가 하나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도 코딱지 맛 같은 게 있을 거나 모르겠네. 이 또 맛을 찾아보면서 먹는 그런 솔솔한 재미가 있죠. 소소한 행복. 처음은 과연 무슨 맛일지. 과연 무슨 맛이 날지. 먹어보도록.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체리. 석류. 나즈베리 잼. 다음 노란색. 레몬이다. 우주국 맛.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나 콜라다? 다음 주황색. 어 바나나야. 어 피치파이. 복숭아 맛. 어 이상한 색깔 나왔어요. 파란색. 뭐지 비아그라맛인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더러워요. 코딱지 뭐 귀지 아까부터. 블루베리 파이. 다음 보라색. 잉글리시 블랙베리. 핑크색. 피부 조직맛. 배소리는 달라나갈 때나 하세요. 솜사탕 맞아요 솜사탕. 다음 뭐지 요상에 생긴 악마의 젤리 색깔. 여러분들 에듬. 에듬와 함께 같이 맞춰보아요. 허규맛이요. 나가. 하그림 나가. 잔디 나가. 비누 나가. 뭐야 이거. 사과? 더블껌. 뭐지 개같은 맛. 흰색. 코딱지 맛. 프렌치 배눌라. 아 아 이거 진짜. 무슨 맛일까요 이건. 코딱지 맛 예상해봅니다. 어 뭐야 이거. 오. 색깔 드럽죠 이거. 은행 맛인가. 오. 8개. 한 번에 먹으면 어떤 맛이 날지. 제가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페페로니 피자맛 난다. 아 맛없어. 아 먹기 싫엉. 에듬의 젤리빈 30가지 맛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젤리빈 8개를 한 번에 먹으면 페페로니 피자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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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